마이 릴로 타이거 육아 동지들 오늘도 안녕 다들 무더운 8월 잘 버티고 있나요? 집에 굴러다니는 처치곤란 마스킹테이프 정말 많죠? 오늘 아이랑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놀면서 처리해버립시다 모아 테이블에 마스킹테이프로 도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쓰다 남은 렌틸콩이나 파스타를 뿌려주고 손으로 든 도구로 든 도형을 채우게 해주세요 옆에서 이건 세모야 이건 네모야 하고 알려주세요 도형을 체형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줄 세우기 놀이예요 생각보다 정교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놀인데요 마스킹테이프로 다양한 모양의 선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고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선을 따라서 줄을 세워보자 해보세요 덩달아 질서와 규칙에 대한 수학적 개념이 생겨요 이번엔 모아 테이블 겉에 마스킹테이프로 그물을 만들어주세요 아래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고 누가 좋아하는 빠방이를 구해주자 하고 안전가위를 쥐어주세요 마스킹테이프라 쉽게 잘리고 속근육 발달에 도움이 돼요 놀이와 발달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타이거가 준비한 8월의 놀이 어때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꿀팁 많이 가져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